브론즈 실버만 신청 가능합니다. 그럼 이러면 내가 또 캐리하는 거 아니야? 내가 진짜 오더만 안 해야겠다. 화장님 정글 자신 있다고? 화장님. 진짜로 예뻐서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진짜 롤 거의 감스트급이에요. 감스트보다 좀 잘하거나. 화장님 깝치지 말고 신청하시랍니다. 고증훈. 예뻐서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진짜 롤 거의 감스트급이에요. 감스트보다 좀 잘하거나. 뒤로 가서 말하라고? 알았어요 화장님? 예? 저는 그게 항상 아쉬워요. 반라인을 떠서 이겨야지 저렇게 안 값칠 텐데 맞지? 정글로 함 끄든다. 요. 요를 빼자고? 치즈님이랑 나랑 원래 반만 하는 사이 아니야. 아니더라. 그럼 이거는? 더.. 더 없었는데. 아 근데 머리가 찌저분하다. 이겨서 석발 한 번 더 시켜야겠다. 화장님 왜 지금 정글라인 나하고 하자는 줄 알아? 감스트랑 게임하고 싶어서 그래. 감스트 뺏길까 봐. 신청 취소라고요? 아 죄송하네요. 5개 감사합니다. 감스트 28%률 Vs 화장 19%률 세기위 대결이다. 나 19%야? 자 그리고 이거 노벤입니다. 이거 노벤. 벤 없습니다. 내가 정글 가면 X 될 가능성이 높아서 나는 원래 탑이 맞아. 와우. 와우. 아 감스트 님. 감스트 님 쫄아서 탑으로 도망가셨다 왜요. 여기 계시냐고요? 감스트 님 쫄아서 정글로 도망치셨다 왜요. 아 근데 내가 정글 하면 큰일 나긴 해 진짜. 그럼 저는 다른 팀 가면 안 되나요? 개소리야 우리가 지금 같은 곳에 있는데. 아니 진토피 씨 디스코드 한 번 들어가 봐봐. 아 저 들어오는 거 맞나요 형님? 아 이런 거 너 안 불렀는데? 아 네 죄송합니다. 어 형 형 형 형. 미리 말하고 갑니다. 벨붕 될 수도 있어요.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. 최대한 노력했는데 이걸 어떻게 똑같이 맞춥니까? 그럴 거면은 중급봇 Vs 중급봇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중급봇 Vs 감스트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. 내가 알아서 복종이 이 X끼들아. 사장님 진정하십시오. 아 오 진짜 하겠네. 아메리카노 맞습니까? 아메리카노. 네 알겠습니다. 형 방송 보면서 삐삐 누나 배려 좀 했으면 좋겠어. 박삐삐한테 뭐라 하지 마라. 예 투명 블랙이고요. 네? 자 티코 인직방으로 와주세요. 이.. 이번.. 이번.. 네? 왜 온 거야 왜? 아아아 이번에는 오는 거 맞나요? 오는 거 맞고 오케이 진또삐씨 어서 오십시오. 거울 뻔님 반갑습니다 거울 뻔님 어서 오시고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네. 저는.. 신토삐씨. 나 화장님하고 절대 카승팀 하면 안 돼 무조건 좀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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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감사합니다 나이스. 오늘 드디어 이긴다 얘들아. 아 나 이겼다 다행이다. 이.. 뭔가 응탕한 이 아이디. 하방언니 CK이 정글로 나간 적 있어요? 저 처음이에요. 저.. 저도. 아니 원래 감스트님이 나올 줄 알고 감스트님이 쫄아가지고 탑 가셨어요.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. 그건 아니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추맨 형님 여기 이 방 쓰시고 감스트님 3번방으로 오세요. 추맨님 내가 감스트님인데? 아 맞네 맞네. 그럼 우리가 3번방으로 가자. 오케이 오케이 3번방으로. 삐삐님 사라졌는데요? 디코에 없는데? 아 이거 저 같이 있어요 저랑. 아 소리치면서 하는 거예요? 고르나. 야 저 여기 있어요. 아 그럼 우리 다 말. 아 그럼 우리 다 같이 친구하자. 그래. 친구하자. 그래. 좋아 좋아. 절대 절대 홍구한테 오빠라고 하지 말자. 그래 그래. 그래. 또비가 정글이고 삐삐가 서포지. 오 또 삐삐삐. 또비. 또비. 또비가 서포시라고요? 삐삐가 서포 또비가 정글. 이해되셨죠 형님? 원장님이 취하신 거 같은데요? 근데 그 해따 님이 그거구나. 서포트. 미드 미드. 저도 믿어요. 형님 많이 취하셨네 형님.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질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글상 환하게 하면 돼. 오케이. 재미로 합시다 재미로. 저도 괜찮아. 재미로 하되 질려고 하면 안 돼. 이기야 하되. 이기야 돼. 저도 되는 뭔 말이야. 저도 되는데 이겨야 돼요. 네. 이겨라. 일라보이에 익숙해져서 저도 모르게 큐 먼저 찍었거든요. 괜찮아요. 큐 괜찮아요. 후딜 넣으시면 돼요.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? 진짜 너무 든든하다. 이거 내가 봤을 때 주어를 말하면서 합시다. 추메 형님이 나이가 50이 넘으셔서 헷갈리거든요. 여기 없어져야 돼요. 이게 무슨 소리야. 상대 정글이 아직 바텀 쪽을 안 돌았거든요. 오케이. 후발. 그렇지. 때려야지. 계속 때려야지. 너무 멋있어. 때려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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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제발 잡아. 그렸구나. 폴 됐어. 그럼 이거 먹어 그냥. 가난 거 맞아? 아니 이거 좀 살짝. 살짝. 좀 됐다. 용 먹는 거야? 어. 이거 지금 몰래 용 하는 거야? 응. 아 걸렸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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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. 도와줘. 습 있어. 욕 먹는 거 죽였습니다. 대도. 나이스 굿샷. 존댓 다인. 레벨 똑같아 레벨 똑같아. focusід한이 굉장히 많이 밀리게는데 괜찮아 나 빼. 증가ć다가 저 감회에 저려톱 맞을듯 합니다. 어 불러요 안 Kara pis 좀 때렸어. 하고 도망가는데 너무 쪄는데 나한테? 근데 진짜erdote 아무ited menos gotta let alone. 자기To John č X. 타벨 있어. 이거 그럼 우리 가보자 하면. 아 그럼 아 그럼. 사오면서 이쪽으로 빼.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. 이 쪽으로 빼! 옳지! 다 오면서! 무딛으면 될거야! 때려! 때려! 오빠 뺄어! 뺄 수 있나요? 아 이거 죽어버렸네? 나 이거 풀을 냈었지? 밑에 미안해 자 이거 점멸 없으니까 탑 한 번 더 갈거야! 암호모랑 마주쳤어! 으악! 좋겠다! 가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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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 저는 이제 잃고 나왔어요 발걸음 나왔습니다 오케이 발걸음 좋죠? 빠른 발걸음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봐 알았지? 알겠어 자 저기 바텀은 반반 괜찮아요 어 계속 나와 제가 찾기다 찾기 이거 찾을 수 있어요? 오 정말 찾겠다 나 한 번 가볼게 가고 이기네 나이스 전령 없어졌어 싸움이 없어졌다 여기 없어졌어 아냐아냐 아 갑스트 손 넘는다 아 여기 갑스트 오케이 레이드 뺄고 아니면 저희 킹덤으로 할까요? 아니야 지금은 라인은 좋아서 하고 싶어 다 해도 돼요 천천히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제가 미안합니다 저 롤 잘 못하는데 그냥 저도 진짜 못해요 저도요 야 유리하니까 여기 있어 롤 물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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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빠려 저기요 빠려 으악 아 아파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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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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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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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너무 아 여기까지 오케이 거기까지라면 거기까지 오케이 좋아요 팝송키리요 오케이 미드 완전 미뤄코 다들 괜찮아 멘탈 나가지마 저기 게임 끝내는 방법 몰라 이거 조져 저 새끼들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야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얘네 위에 올라간다 조심 바랜 이제 죽었다 쏘쳐서 쏘쳐서 이럴 때 포탑을 우지게 쳐야 됩니다 오케이 포탑 맞춘는데 바랜이가 지금 3명 끌고 있습니다 오케이 4명 4명 끌고 있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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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단단하다 그만은 즉슨 딜이 1도 안 나온단 얘기야 뭐야 슈퍼미니언 나오면 정신 못 차립니다 슈퍼미니언은 바로 나가야지 나올걸요? 아냐아냐아냐 오오 왔네 아 맞네 아 맞네 밤랜 드디어 밀어붙어 버려야 됩니다 속청사 있어요 그냥 가도 돼요 나 로켓들로 가서 포탑만 맞지 말고 네 오케이 천천히 뭐야 궁 나이스 아 나이스 딜입니다 됐다 사장님 사장님 유미 어땠까요? 유미 너무 잘했어 뿅뿅 하 아 소프님 삐삐에요? 네 아 삐삐님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너무 든든해 아 진짜요? 아 근데 처음에 누가 이렇게 얹혀져있게는 되게 무거운 느낌 났는데 와 처음으로 근데 진짜 맨날 이렇게 롤하고 싶다 진짜 아 아 이제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꺼내도 되나 이 판? 근데 그렇다고 간리스타 하면 안 돼요 알죠? 아 합칼리스타인데 이거? 진정한 칼리스타는 이렇게 시작하는 걸 믿고 있었으 배밋님 땡기 아 저 삐삐님 땡기면서 할게요 네 신차에 3배 낼거에요 네 폐신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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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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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개 쫄아요 그게 웃깁니다 지금 저한테 쫀다는 거 자체가 웃깁니다 진짜 웃깁니다 네 폐신차 리유 그리고 이제 그거 자 접트로 좋습니다 잡heart 저 저 저 저 저 저 나이스 ta 하 가 볼게요 ités 저기 저기 내가 쉬고 있어서 없어 ост 저도 저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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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 진짜 너무 귀여워요 아이고 달다 아이고 달다 먹을 수 있으면? 여기 조심한데 럭시있잖아요 네 다 먹었어 아.. 럭도 빠져요 오케이 케이티가 됐어 오 쪼 뗀다 빠져요 빠져요 맞아요 맞아요 빠지면 좋아요 힐러 보고 싶어요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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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쏩니다 싸워 싸워 나 뺏뺏뺏뺏 게이직 게이직 저 이제 왔는데 다 따라왔어 hugs 와!!! 나이스!! 나이스!!! нять 취 energía έρ dust meats 들리기 나 살았 있었어 시간 아뇨 아 미안해요! 다 힐을 못 줬다. 칼리스타 간다 칼리스타 간다 칼리스타 칼리스타한테 간다. 얘 올라간다 여깄다. 이리로 갔어. 칼리스타 살면 이득이에요. 역시 골프집 역시. 이거 용 일본이야. 얘 사라졌다. 여기 있다.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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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 가자. 뭐야 이거 아! 하하하하하. 뭐야 갈 거면 제대로 가던가. 와 진짜. 와 진짜. 이거 먹어봐. 무지성 무지성 무지성. 들어가 살리나 아무나 다 물어봐. 다음 팀 왔지. 나 먹자. 힐에 일라오이 공조심. 힐에 일라오이 공조심. 안 돼. 안 돼. 빼야돼. 빼야돼 빼야돼. 나이스. 노플 노플. 또 한 번 공대 한 번 더 가볼게요. 나이스! 컴온! 컴온! 어 어디에요? 저 가고 있어요. 가고 있어요. 오케이. 여기 다 죽일 수 있어요. 칼팀 가능? 칼팀 가능? 나이스! 칼팀 가능? 칼팀 가능? 중대 한 번 해볼게요. 수사할 수 있을까? 수사할 수 있을까? 수사할 수 있을까? 수사할 수 있을까? 나이스! 아주 좋아요. 용 싸움 무조건. 용 싸움 무조건. 용 싸움 무조건. 여기 용 싸움 이기면 끝이에요. 그 싸움 봐보다. 텔타보다 여기 민께 그냥. 여기 와드. 칼리타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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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무것도 보셔요. 네 아무것도 보셔요. 네 아무것도 보셔요. 아이씨 우리 칼리스타 뭐야. 뭐야. 칼리스타 이거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. 못 날아가야 돼. 집이 날아가야 돼. 집이 날아가야 돼. 야 이것도 집에 온다고? 언제 우리 진지? 이기들 다 진다. 오케이 우리 갑니다. 칼리스타 뭐야. 칼리스타 뭐야. 칼리스타 좋아. 아이고. 칼리스타 뭐였다. 칼리스타 뭐였다. 오케이 오케이. 칼리타. 칼리타. ну거 리스트bé크 너무 멋있고. 또 한심. 도 clin증. 또esteem 우리도 aliveicorn dead. 칼리스타. 다 curvák.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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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. 아이고야. 나이스. 저 압도 팽팽합니다. 날아갑니다. 나이스. 미드 밀고. 아이고. 엑소스 밀고. 엑소스 밀고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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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걸 이제. 드디어 승승. 아이고. 칼리스타 진짜 좋은데요? 정말. 진짜. 와. 칼리스타 유미보다 진령 없었어. 아 일로울이 처음에 딱 택했을 때 뭐지 했는데 진짜 너무 놀랐어. 화장님. 헷다비 너무 잘한다. 화장님. 아 진짜.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. 화장님. 고생했습니다. 아. 수고하셨습니다. 아 고생하셨습니다. 화장님. 고생하셨습니다. 화장님. 아 네네네. 네네. 어디 가서. 아 이거 특히 같이 만나면 안 서면 이건 아니지.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갱킹 왔을 때. 긴장도 안 돼요. 아 왔구나. 아 화정 왔구나. 아 화정 또 놀러 왔구나. 아 화정 또 놀러 왔구나. 이런 느낌. 개못하죠. 개못해. 개못해 수고. 같은 팀 안 되니까 역시 이겼어. 역시 화정이랑 감수 같은 팀 안 되니까 이겼어. 근데 제가 이겼다는 건 당신은 제 밑이라는 얘기에요. 네 수고요. 화평감. 아 갑니다 수고. 예. 아 그리고 수피님 연습 좀 하세요. 연습 좀. 근데 진짜 팝은 내가 이겼는데 아쉽네요 이게 게임이 아니라. 뭔 소리야. 귀여우시네요.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. 너무 재밌었어요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롤룩이 여러분들 연습 좀 열심히 하세요. 네. 진짜 우리 팀 미안해. 다음부터 나 만나지 마. 안녕. 응. 과정 롤 잡아. 안무 너무 잘했어 진짜로. 진짜 처음에 감리스타 똥 쌀 때 진짜 똥들 오지게 탔는데 마지막에 어그로 탱구. 마지막 그거 하나로 나 사랑해서 그거 안 했습니다. 말도 못했어 진짜. 내가 그 텔 탄 게 신의 안수였어. 인정하시죠? 어 그것만 좋았다. 아니 근데 요즘 방송할 때 탱구가 열혈인데 탱구 안 들어와요? 맨날 들어오시고요. 아! 요새는 진토빈이 방송 안 봅니다 이러던데? 어 맨날 보는데 오늘도 봤는데? 키자마서 들어오시던데요? 어 이 새끼 봐라? 진짜 아프리카 DC 처음은 처음 봤네. 코브슨 선정 담스티보다 롤 못하는 최초 DJ 감미던 키키키. 덩찌. 뭐라고 화정 형님 아니 화정 형님이랄 화정님 방송 있다고? 아니 박종이 있다고? 진짜로? 야 근데 진짜로 박종하셨냐 아니면은? 에이. 그럼 너무 죄송한데? 아 아니라 안 죄송하고. 느껴봐 너도. 너도 지금까지 예쁘고 미인이어서 애들이 넘어가는데 너도 느껴봐. 아. 느껴봐 한 번. 그게 진짜 오류니까. 아 진짜 찐텐으로? 아 근데 저 카톡 좀 드려야 돼야죠. 카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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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톡.